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개홍입니다. 9강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 Idea. Idea. 생각이란 것은 It's not an innovation. 혁신이 아닌데 Until it reaches people. 사람들에게 rich. 이게 중심이죠. 사람들에게 rich라는게.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혁신이 아니다. 이게 중심 토픽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 몇몇 사람에서 일반주에요. some people 말합니다. 몇몇 사람은 trivialize. 사소화하게 생각한다. 사소화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복수로 썼죠. This가 말하는 것은 혁신의 도달의 중요성이에요. 해석이. By ing. By calling. 부름으로써. Ism. 혁신이 도달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면서. 상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the truth. 진실은 Is that 접속사구요. 많은 혁신들이 fail,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they never reach. 그들이 절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인데. 자, they는 혁신이죠. 그래서 혁신인데 어떤 혁신. 사람들이 they are designed for. 디자인되어진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하는 거죠. 똑같은 말로. 혁신이 사람들에게 전달 못 되면 이것은 혁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Great inventions. 위대한 발명품. 들은. Have been lost. PPL. 잃어버려져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왔다. 계속. 그 다음에. 계속 정의 법을 썼죠. 자, for decades 는 수십 년. 기간의 전치사 동안. 자, 그 다음. recovered 주어. 다시 한번 넘으면은. 위대한 혁신들은 회복되는데. 오직. 웬 언제. 자, 누군가 발견했을 때.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면. 형용사업법이죠. 자, 가져오는. 데몬 이 혁신들을. 자, bringing 전치사 to에요. 자, to the right. 올바른. 사람들에게 가져올 방식을 찾았을 때. 이게 마케팅이란 말이죠. 전달법. 자, 많은 인스턴스. 경우. 많은 경우에. 정오가 아니고. 자, 그러나. 삽입했었고요. 자, they also. 뭐 누군지 모르겠죠. 여기서는. 사람들은 또한 보았어. 새로운 혁신들을. 그리고 변화들을. as는 자격으로써죠. 위협으로써. 요 단어 때문에 답이 됩니다. 자, 그들의 가치인데. as professional. 전문가로서의 가치. 의 위협으로써. 자, 혁신의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혁신이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안되죠. 자, will. 바퀴. 그 다음. 읍스. 증기 엔진. 증기 엔진. 증기 엔진. 증기 엔진. 자, 그 다음. 프리스드라이는. 냉동 건조. 자, 음식들은. 주어 1번. 주어 2번. 맨 마지막에. and 주어 3번까지 했었죠. 자, 복수의 wall이죠. wall innovation. 혁신이었는데. death. 이 혁신들은 존재했는데. 100년도 BC도 전에. 자, 그러나. it. 가주어죠. 이것은 걸렸는데. 수. 수. 세. 기. 가 걸렸다. 오. 세. 가. 수. 세. 가. 수.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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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5번을 우선frames. 보지션. 위치시키는데. 각각의 이노베이션을. as. in a way. 방법인데. 해서 퇴색약 구조겠죠. 어떤 방법이냐면요. average.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수있는 방법을. 위치시키는데. 수색이 열렸단 말이에요. 로스트 디스커버리. 일단 기어로 저어있죠. 이탈릭체니크 작품이겠죠. 바이 딕 데레시 라는 사람에 의한 작품은 실제 주어는 얘구요 디테일즈는 세부화 시킨다 자 세를 부화 시키지 않겠네 세부화 시킨다 자 dozens 는 수십 개의 혁신들을 자 lost civilization for generations lost 는 과거분사겠죠 어떤 혁신이냐면 잃어버려졌던 civilization 은 문명 and for 세대 수세대 동안 수세대 동안 잃어버렸던 수십 개의 작품들을 다시 세부화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동격으로 썼죠 자 이러한 혁신들은 잃어버린 혁신들은 실패인데 마케팅에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여기서는 빈칸에 낼 수 있는게 사실상 여기 마케팅이란 단어 이 단어 마케팅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부재 때문에 자 more so 자 more so가 말하는건 more so가 말하는건 lost에요 더 잃어버려졌는데 than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 때문에 잃어버려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케팅의 실패다 마케팅의 실패다 이런식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혁신의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소재로 잡았고요 자 그리고 혁신이 실패한 이유가 주관식 문제인데 혁신이 실패한 이유는 약간 여기 나왔던 절대 돌아라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디자인되어진 목적의 사람들을 위하여 디자인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한 혁신의 한계점